영업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식당 사장이 대놓고 먹튀를 저지른 손님들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지난 24일 부산 금정구에서 대패삼겹살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공개한 사연입니다. A씨는 오픈한 지 한 달여 됐는데 말로만 듣던 먹튀를 당했다며 없는 형편에 어렵게 오픈해서 아직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기운이 빠진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. A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에서 9시 반 사이에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두 명이 삼겹살, 소주, 맥주, 냉면 등 4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. A씨가 올린 CCTV 영상에는 가방을 맨 남성이 폰의 시선을 고정한 채 먼저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이어 TV를 쳐다보고 있던 나머지 한 명도 외부로 시선을 고정한 채 유유히 식당을 나섰습니다. A씨는 계산을 안 하려고 작정을 했는지 계산대의 직원이 엄연히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냥 나간다. 직원은 두 사람이 나가는 걸 확인하고 계산을 해주려고 계산대로 향했지만 두 사람 모두 계산대를 쳐다보지 않고 나가서 담배를 피우러 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정말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으니 이곳에 글 한번 올려본다. 사진 속의 두 남성분을 알고 계신 분이 이 글을 보신다면 이야기 전달 부탁드린다. 혹시 서로 계산한 줄로 착각하고 그냥 가신 거라면 다시 오셔서 계산 부탁드린다. 경찰서 가기 전 글 올려본다고 덧붙였습니다. 네티즌들은 처음부터 돈 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. 멀쩡하게 생긴 양반들이 왜 그러나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길. 잡히면 100% 상대가 계산한 줄 알았다고 발뺌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대단하고 계산이 많아 부상대로 지적할 것 같다. 공감은 100% 상대가 staat에 uponته여 많아 부상대로 생긴 양백을 보였다. 색깔을 보였다. 특히 매 그다음에 나한테 말했을 때